30년 동안 그 거친 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교도소에서 비구니의 몸으로 수많은 제소자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렇게 널리 전파하셨던 정현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라는 걸 저도 요 근래 알게 되었는데 우리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모든 것이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흩어진다. 우리 요 몸뚱아리도 인연법입니다.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도 인연법입니다.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집니다. 심지어 이 우주조차도 영원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우주조차도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진다. 그러면 그 인연법이 어디에서 생겼고 어떻게 사라지냐 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불교 교리적으로 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경정 공부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인연법이다. 모든 것이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흩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도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가 인연법이라고 합니다.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과업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과업연, 인과 내가 뿌린 씨앗대로 내가 그 결과를 받는 업의 인연들이다. 그래서 인과업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생이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든가 괴로움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다행이지만 정말 인생의 절벽에서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의 그 절벽의 끝에서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시련이 닫혔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해라 불보살림께 의지해라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불보살림의 가피를 구하라라고 대승경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든가 지장경이라든가 약사경이라든가 천수대비경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대승경전에서는 중생들이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오직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불보살림께 의지해라라고 그렇게 우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자님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아름답게 그 시련을 아주 아름답게 극복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쯤에 충청도 논산에 가면 논산에 보명사라는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논산에 보명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료에 보니까 1910년도에 창건된 절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보명사를 창건하신, 그 보명사를 지은 스님께서 자명스님이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명스님. 그런데 그 논산에 있는 보명사가 있는 그 땅이 원래는 그곳에 이제 살고 있는 강시문중, 성이 강시인 강시문중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강시문중에서 아마 이제 불교신자였나 보죠. 그 허락을 해줘가지고 강시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산에다가 이제 보명사라는 절을 짓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자명스님께서 이제 절을 짓게 해준 강시문중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강시문중의 종손인 강태희라는 처사를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서 인사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강시문중이 굉장한 부자였다고 하는데 뭐 운때가 안 맞았는지 집안이 크게 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떵떵거리는 논산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최고의 부자였는데 완전히 몰락을 해가지고 그 종손이 되는 강태희라는 그 처사분이 정말 다 쓰러져가는 오둑 맛집에서 겨우 끼니를 연명하면서 살 정도로 집안이 크게 몽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자명스님께서 이제 보명사의 창건주인 자명스님이 이제 그 강시문중의 종손인 강태희 처사를 찾아갔는데 집이 너무나 꾀지지 한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너무나 꾀지지 하는데 이 이제 그 재산을 모두 다 이제 잃어버린 충격 때문인지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강태희 처사가 쓰러져가지고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둑 맛집에서 그 너무나 몸이 병이 심해가지고 항상 매일 누워있고 그나마 부인 되시는 분이 떡장사를 해가지고 우리 떡 싸세요. 떡 싸세요. 그 있죠? 떡 싸세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웃어가지고 뭐 어차피 해피엔딩이라서 그냥 좀 웃었습니다. 그 떡장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연명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명승이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둑 맛집에 따왔는데 오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렇게 논산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제 자명승이 이제 찾아오니까 이 강태희 처사가 이제 자리에서 부수수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유 스님 어떻게 여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눈 도중에 이제 자명승님은 가슴이 너무나 씁쓸하고 아프겠죠. 그래도 이 강시문 중에서 땅을 좀 도와줘가지고 이 산에다가 절도 지었는데 이 집안이 잘 됐으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이렇게 몰락했나 그게 씁쓸하고 가슴 아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명승이 보다 못해서 처사님 부처님께 귀히하고 이제부터라도 부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강태희 강처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스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희가 정성을 올릴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정성을 올립니까?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하루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강처사님은 아마 불교를 모르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성을 보여라 하니까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나 봐요. 물질적인 거. 사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인데 그러니까 자명승님이 정성을 드린다라는 게 꼭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절을 하시고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기가 힘들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한 번만이라도 불법 살림을 연불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라는 게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한테 갑자기 기도시키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소나무를 통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그나마 전생에 복이 있고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 생에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딱 만나면 내가 기도하고 업장 소멸하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업장이 너무 두꺼운 사람 업보가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도 기도에 마음을 못 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도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 업장 두꺼운 사람들이 참 많죠. 어쨌거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강처사님이 처음에는 그냥 쭈빗쭈빗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명쌤이 보다 못해서 처사님 여기 집의 환경에서는 기도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 절에 오시면 제가 방 하나 내어드릴 테니까 우리 절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절에서 기도할 때 제가 옆에서 같이 연불하고 같이 기도해드릴 테니까 그러지 말고 언제라도 좋으니까 우리 절로 오십시오라고 강곡하게 권유를 하면서 자명쌤께서 이제 보명사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그 강처사님이 강태의 처사님이 그 절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자명쌤이 올컨이 잘 됐다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방 하나를 이렇게 주면서 여기서 푹 쉬시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사를 연불하십시오. 여기서 푹 쉬는 거는 좋지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매일매일 관세음보사를 연불하십시오라고 강곡하게 이제 또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절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뭐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래서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매일 매일매일 법당에서 혹은 방에서 혹은 답답하면 이렇게 앞마당을 거느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연불을 했답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몇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나 봐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름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고 있었을 때 몇 달이 지난 뒤에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이 강태희 처사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절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나타났대요. 어느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릇, 물그릇 있죠. 물사발, 물그릇을 가져왔는데 물이 불그스름한 물을 물그릇을 다 사발을 가져와서 어서 이거 마셔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불그스름한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물을 이제 그릇을 받아가지고 꿀꺽꿀꺽 마시면서 잠에서 닦겠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몸이 개운하더래요. 아주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뭐 평소에 이거 우리 서나무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이제 귀가 딱지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이제 그날 아침에 자명승을 찾아가가지고 꿈꾸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자명승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고 처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관생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께서 불보살님께서 가피를 내려주셨나 봅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몸에 병을 낳게 해주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이렇게 좀 체험을 하고 맛을 보면 딱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과 맛을 느끼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이게 헛것이 아니구나. 이걸 무시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연부를 했답니다. 더 열심히 관세혼보살, 관세혼보살, 관세혼보살 더 열심히 연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건강해지더니 완전히 그 자리를 드러눕게 했던 그 병고가 싹 사라지고 옛적의 그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싱싱해져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 이제 정말 다 죽어가가지고 내일 당장 내일 죽어도 정말 모를 판에 정말 기억하다시피 절에 올라갔던 그 집안의 가장이 정말 싱싱한 생생한 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딱 집에 나타나니까 가족들이 다들 감동을 받은 겁니다. 또 백여 년 전 얘기니까 옛날 사람들도 순진하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순진하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연부를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진 아버지, 남편의 모습을 보고 집안 식구들이 감동을 받고 워낙 이제 순진할 때니까 감동을 받고 그날부터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열심히 관생보살 연부를 했답니다. 왜냐? 눈으로 자기들이 봤으니까 다 죽어가던 분이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뒤에 이렇게 건강해진 몸으로 나타나니까 다들 믿음에 신심이 나는 거예요. 신심이 나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연부를 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점점 이제 집안일이 술술 풀려나가더니 그 떡 장사를 하던 부인분께서 이제 조금 돈을 모아놓은 게 있었나 봐요. 물감 장사를 했는데 물감 물감 장수가 되어서 물감 장사를 했는데 그게 요새말로 대박을 쳐가지고 대박을 쳐서 엄청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부럽죠 여러분? 크게 대박이 나가지고 사업이 크게 돼서 그 뒤로 또 그 가족들이 다들 일이 잘 풀려가지고 결국은 다시 옛적과 같이 그 논산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 시절을 아주 잘 넘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보명사 그런 창건 설화에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강태희 처사님이 그 거사님이 자명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자명스님이 기도하십시오. 정 뭐하시면 우리 절에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절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아이고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영험 없네 라고 투정 부리고 투덜대고 그리고 부정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아 부처님이 내가 기도할 때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구나.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금 빚과 숙제가 남아있어서 내가 지금 닦아야 할 때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가 더 간절히 더 정성스럽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항상 되새기시고 명심하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불자님들이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시련은 정신력으로 이기시고 체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시련은 체력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정신력이건 체력이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절벽을 만났을 때는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간절하게 정말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불보살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무슨 기도를 하든 불보살림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관음기도가 좋으신 분들은 관음기도 하시면 되고 지장기도가 좋으신 분들은 지장기도 하시면 되고 금강경이 좋으신 분들은 금강경 독성하시면 되고 법화경이 좋으신 분들은 법화경 기도하시면 되고 능엄주가 좋으시면 능엄주하시면 되고 어떤 기도를 하든 불보살림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중요한 것은 일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 불보살림이 계시다는 것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림이나 지장보살림 같은 불보살림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불자로서 과거 전생에 큰 복을 지었고 과거 전생에 착한 뿌리, 성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불보살림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신심,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설악산에 오세암이라고 있어요. 오세암. 다들 들어보셨죠? 설악산 이렇게 설악산에 가면 백담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담사. 백담사는 다들 아실 거예요. 백담사에서 이제 우리가 봉정암 올라갈 때 우리 한국불교의 정멸보궁인 봉정암에 올라갈 때 봉정암에. 첫 백담사에서 있다 영시암이라는 암제가 있고요. 영시암에서 또 올라가면 중간에 또 오세암이라는 암제가 나옵니다. 오세암. 그 다음에 오세암을 넘어가면 이제 봉정암이라는 암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들은 이제 봉정암에도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부처님의 이제 진신사리가 모셔놓은 그런 봉정암에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오세암도 수많은 전설과 신비한 가피가 담긴 아주 묘한 관음 도량이 또 오세암이지 않습니까? 뭐 봉정암은 봉정암대로 좋고 오세암은 또 오세암대로 좋죠. 그래서 오세암의 영엄사라는 다 아시죠? 오세동자 다섯살 동자가 그렇게 이제 홀로 한겨울에 갇혀있을 때 절 안에서 관세음보사를 연불해서 관세음보사림의 가피를 받았다라는 오세동자 일화가 전해지면서 오세암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오래전에 오세암의 이 법당에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던 어느 보살림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보살림이 계셨는데 그 보살림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그 보살림께서 원래는 이렇게 평범한 가정주부셨대요. 평범한 가정주부시고 이제 평소에 절에 다니시던 불자였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명을 알 수 없는 갑자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정말 온몸에 뼈마디가 다 아프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답니다. 도저히 이 몸에 힘이 안 생기고 온몸에 삭신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주부니까 남편 이렇게 출근도 시켜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집안에서 살림도 해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정말 이제 반패인이 되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녔겠죠. 그래서 어디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목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약을 줬는데 약으로 진통제로 겨우겨우 버티면서도 몸에 이제 별로 호전이 없으니까 아 이러다 나 완전히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불심이 깊은 불자였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딱 뭐가 생각났을까요? 기도하자라는 생각이 나더랍니다. 기도하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의지할 것은 기도. 그래서 이 불자님이 이렇게 약으로만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패인같이 어떻게 사냐?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그날로 집에서 백일기도에 들어갔답니다. 집에서 백일기도. 그래서 도저히 절에 가서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사를 부르면서 집에서 나름대로 백일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뜨면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하염없이 관세음보사를 불렀대요. 정말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염없이 하염없이 관세음보사를 부르고 부르고 부르다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방을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관세음보사를 불렀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서 막 방을 떼굴떼굴 기어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부르는 염불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상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솔직히 중생이라서.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제발 저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밑바닥, 이 배꼽 밑바닥에서 저저로 그 간절함이 막 올라와요. 부처님 나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백일 기도나 이런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꼭 고비가 와요.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아무 효엄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막 기도하기가 싫어서 온몸에 막 그냥 막 개미가 막 물어뜯는 것 같이 막 온몸이 자지러지고, 이런 온갖 마장들이 생깁니다. 이제 큰 스님들이 그러시는데, 업장, 업보가 두꺼울수록 그런 경향이 심하대요. 내 업장이, 내 업보가 내가 막 기도하를 못하도록 막 나를 뒤흔드는 거래요. 그래서 제 주변에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중간중간 고비들을 넘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불자님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방을 떼굿떼굴 구르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도 관세엄보살, 관세엄보살 간절히 염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백일 기도가 다 되었을 때, 다 되었을 때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생생한 꿈. 꿈 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엄보살이 나타나셨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엄보살이 나타나셨는데 관세엄보살이 주사기를 가져오셨대요. 주사기. 주사기 여섯 개를 가져오셨답니다. 여섯 개의 주사기를 가져오셔서 그 여섯 개의 주사기를 보살린 몸에다가 딱 꽂아주시더래요. 얼마나 아팠을까? 한 대 맞아도 찌릿한데 여섯 방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주사기가 한 방도 아니고 두 방도 아니고 여섯 방을 맞았다는 것은 그만큼 업장이 두꺼웠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 두 방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방으로 냅다 찔러버린 거예요. 여섯 방을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엄보살님이 여섯 개의 주사기를 가져와서 몸에다 딱 꽂아주는 꿈에서 딱 깨고 난 뒤에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병들이 사라지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울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그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님이 항상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은 우리 관세엄보살님 은혜다. 우리 부처님 은혜고 우리 관세엄보살 은혜다.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어찌어찌한 인연이 돼서 이제 오세암에 오셔가지고 오세암에서 그렇게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면서 부처님과 관세엄보살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머무르시던 그런 보살님의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아름다운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의 힘은 우리들을 이 실험과 이 고통과 이 고난에서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가피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관세엄보살하고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하고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탑을 아미탑을 하고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할 때입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전이죠. 그 합천의 해인사라는 큰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해인사에서 출가했는데요. 해인사 큰절에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 합천 해인사가 있는 그 절이 가야산입니다. 가야산 가야산 가야 돼, 가야 돼 어딜 가야 돼? 해인사에 가야 돼 해서 가야산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가야산에 이렇게 수많은 암자가 있어요. 유명한 성철쌤이 계셨던 백년함 또 제가 존경하는 일타쌤이 계셨던 지조감 그리고 해암 큰쌤이 계셨던 원당함 해서 수많은 하여튼 암자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암자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구니스님 암자도 몇 개가 있는데 그때 이제 금서남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비구니스님들이 계시는 가야산의 금서남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금서남이라는 암자에 어느 비구니스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비구니스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대구에 가셨는데 대구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다시 이제 해인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옛날 옛날 데컹데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이제 해인사로 오는 길에 오는 길에 그때 고령의 고령의 금산재라는 고개를 넘어야 된답니다. 지금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그 고개가 고령 넘어가는 금산재라는 그 고개가 정말 쫓고 쫓고 삐뚤빼뚤해가지고 정말 옛날 몇십 년 전에는 그거 차 운전해서 그 고개 넘어가기가 아주 그냥 고치 아픈 그 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버스가 거기를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넘어가는 길에 뭐 길을 좀 잘못 들었거나 뭐 어떻게 잘못했는지 버스가 그 고개에서 그 밑으로 몇 바퀴를 떼굴떼굴떼굴 굴면서 밑으로 꽉꽉꽉꽉꽉 하고 버스가 떨어졌대요. 버스가 그냥 몇 바퀴를 막 뒤집히고 뒤집히고 뒤집히면서 그 고개 밑으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그 안에 많은 분들이 다쳤겠어요. 아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버스 안에 차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크게 다치고 중상을 입고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그 비구니스님도 그 버스 안에 갇혀가지고 같이 굴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잠깐 정신을 잃었을 수 있죠. 그렇게 정신을 차려봤대요. 그거 막 여기저기 막 비명소리도 들리고 신음소리도 들리고 고함소리도 들리고 그런 와중에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봤는데 당신 몸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상처가 하나 없더랍니다. 아우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하고 있을 때 어쨌거나 이제 막 구조대가 와서 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 꺼내주고 구해주고 뭐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밝혀진 이야기가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가 그때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이 그 비구니스님을 가리키면서 와 저 비구니스님 기억난다고 자기 같은 버스에 옆에 있었는데 버스가 확 뒤집혀가지고 떼글떼글 구르는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런 경황이 없는 그 순간에도 저 비구니스님이 버스가 뒤집히는 순간에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하고 연불을 하고 있더랍니다. 버스가 다 뒤집혔대에도 무의식 중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이 그 무의식 중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나무아미타불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과 이 비구니스님께서 아 그때 버스가 뒤집혀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연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간절한 연불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었나 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연불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서 48대원, 48가지 아미탑 부처님의 원력 중에서 하나가 그 어떤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죽기 전에 아미탑을 열 번만 불러도 내가 그 중생을 내가 극락세계로 내가 구제하리라 극락세계로 내가 데려가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 죽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열 번 채우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그 죽기 직전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려면 평상시에 얼마나 연불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죽기 직전에 숨 끊어지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네 글자 아미타불이라도 연불하려면 얼마나 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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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방 그 비구니스님처럼 차 사고가 났을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평상시에 연불이 습관이 되었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일 중에 극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어디에서 떨어졌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외쳤더니 몸이 크게 안 다치거나 하나도 상처 없이 사고에서 무사했다 이런 영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극박한 그 사고의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때 내가 불보살을 부를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습관을 들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연불하자 입니다 노는 입에 연불하자 여러분 노는 입에 뭐 하십니까? 이렇게 노는 입에 오징어 땅콩 뭐 하십니까? 노는 입에 연불하자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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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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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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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바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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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진아 오 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끊임없이 안으로 안으로 계속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연불하자 그래서 저도 자꾸자꾸 놓치지만 또 자꾸자꾸 챙기려고 합니다 걸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또 이렇게 뭐 무슨 일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미타불 아미타불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있을 때도 누우면 무슨 생각합니까? 누워서 뭐 옛날에 같은 동네 살던 순이는 뭐하고 있나 우리 영희는 뭐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누워서도 아미타불 아미타불 노는 입에 연불하자 결국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연불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소나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라도 좋으니까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혼보살 관세혼보살 지금 이 순간 연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내가 한번 연불할 때마다 연불한 만큼의 공덕이 내 마음자리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반드시 가피와 공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불자님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소원 성취가 안 됐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하면 연불하면 반드시 공덕이 있습니다 단 효과를 빨리 볼 때도 있고 좀 느리게 더디게 그 효과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 복입니다 제가 비유를 드는 게 항아리에 많이 비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물이 많이 차 있을수록 물을 조금만 부어도 항아리에 물이 금방 넘쳐납니다 그렇죠 근데 항아리에 물이 텅텅 비어 있을수록 물을 오랫동안 채워야 항아리에 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이것도 내 복입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내 복의 그릇에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해서 내 복의 그릇에 복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번 생에 더 많이 닦고 더 많이 쌓아 나가야 되는 것 더 기도를 해야 더 그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누구 인연이다? 내가 지은 나의 어변입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면서 나쁜 일이 생기거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 것은 기도에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늘 여러분들께 귀가 따갑도록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어놓은 크게 받아야 할 빚이 있는데 숙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몸이 아프거나 장사가 안 되거나 아이가 좀 잘 안 됐다거나 혹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혹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란 말인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내가 지은 나쁜 인연을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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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저 내 공덕을 닿는 마음으로 인과 업보를 믿는 마음으로 내가 지은 인연법을 믿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 업장이 소멸해서 좋다라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내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묵묵히 꾸준히 꾸준히 연불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우리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는 우리 거룩하신 이 보살님들의 가피는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신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밝고 환한 진리의 가르침을 닦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간절히 간절히 불보살님께 의지해서 우리는 크나큰 가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불보살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런 삶의 큰 의지가 되고 삶의 큰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불자님들이 직접 체험하신 그런 가피 이야기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주 기분 좋은 정말 이 기분이 좋은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연불보 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연불보 정사라는 한국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있는 미국의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 수연이라는 비군이 스님이 계십니다 수연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소나무를 하도 오랫동안 해서 해가지고 저도 언제적 이야기인지 저도 기억이 다 안 나는데 간혹 불자님들이 쓰는 예전에 몇 년 전에 소나무에 무슨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몇 해분에 나와요 하면 예전에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몇 해분에서 했었는지를 다 기억을 못해요 예 참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미국의 어느 비군이 스님이 계시는데 노 비군이 스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 보살상 앞에서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가피를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잠이 드셨는데 한밤중에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심장을 쪼개가지고 심장을 고쳐주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심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라는 말씀을 그런 가피 이야기를 예전에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비군이 스님께서 또 저에게 이번에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미국의 대연 불보 정사라는 곳에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그 심장에 문제가 흔적도 없이 그 병고가 사라지셨던 그 수연이라는 비군이 스님께서 이번에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아주 좋은 이야기 가피 채원담을 또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대연 불보 정사라는 사찰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나 봐요 그 여성 불자님이 온 가족이 함께 그 사찰에 다니고 있는데 몇 달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최장암 최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최장암이 암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나마 다행인 게 초기 진행이라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 잘 받고 수술하면 이제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잘 해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불자님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또 최장암이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검사 받았는데 암이다라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스님께서 괜찮다 괜찮다 요새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병원에 잘 다니고 이렇게 치료 받으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 우리 같이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자 치료를 잘 받자 이렇게 스님께서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셨나 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6개월 동안 온 가족의 일심으로 다 함께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부처님 부처님 우리들에게 가피를 주소서 부처님 이 병고에서 빨리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원래 올해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했었대요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했어가지고 2월 21일 날 2월 21일 날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정밀검진을 받았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이제 마지막 그 암 종양의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서 3월 초에 수술을 받기로 해놓고 2월 말에 그 정밀검진을 딱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오 기적입니다 이러더래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의사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미라클 이랬겠죠 제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서 기적입니다 라고 제가 깜짝 놀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술 받을 필요 없겠습니다 암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정말 기적이다 너무 잘 됐다 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가 이거는 거의 완치다 완치가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단 수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암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불자님이 의사 선생님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요 너무 고맙고 기쁘고 막 긴장도 탁 풀리니까 막 서러움도 밀러 왔겠죠 너무너무 고맙고 좋아서 의사 선생님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절에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스님한테 알려드렸답니다 스님 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갚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께서 갚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정말 그런 기적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그렇게 오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연불보정사에 계시는 우리 수연스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평탄한 길이 있다가 또 가시밭길이 펼쳐질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말로 중생의 가장 큰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인생이라는 길이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 나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마땅히 불자라면 마땅히 불자라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면 항상 이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 속에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연불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해라 이와 같은 부처님과 이와 같은 수많은 보살림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은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비구니스님의 정말 소설과 같이 소설같이 믿기 힘든 믿기 어려운 어느 비구니스님의 관세훈 보살님의 가피 체험담을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되고 이 가피 이야기를 우리 불자님들에게 소나무 우리 팬분들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우리 불자님들 신행생활에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아주 재미난 소중한 가피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 우리 비구니스님 중에 그 30년 동안 30년이 넘게 교도소를 다니면서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재소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법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널리 전파하신 그런 재소자들을 위한 포교법회를 30년 넘게 그렇게 꾸준하게 길을 걸어오신 그런 비구니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훈장상까지 받으셨대요 와 대통령 훈장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그 거친 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교도소에서 비구니의 몸으로 비구니의 몸으로 그렇게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렇게 널리 전파하셨던 정현이라는 비구니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라는 걸 저도 요 근래 알게 되었는데 이 정현이라는 비구니스님께서 정현스님께서 지금까지 머리를 깎고 출가생활을 하면서 정말 소설책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정말 놀랍고 신비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세 번을 경험하셨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이렇게 뭐 30년 동안 널리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서 대통령 훈장상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오로지 일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포교의 삶을 사셨던 분이니까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정말 놀라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셨는데 첫 번째 가피는 행자 시절에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행자 시절에 이제 어린 나이에 일찍 이제 행자가 되었는데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하면 우리가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이라는 것을 약 1년 이상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절에서 행자 생활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행자가 돼가지고 공양간, 후원에서, 후원간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반찬 만들고 뭐 이렇게 음식을 튀기고 있었나 봐요 그만 그 요리하는 와중에 기름방울이 탁 튀었대요 어우 어떡해 기름방울이 탁 튀면서 왼쪽 왼쪽 망막 왼쪽 눈알에 탁 하고 기름방울이 튀면서 왼쪽에 망막이 타버렸대요 으악 하고 이제 놀랬겠죠 주변에서 난리가 나면서 이거 어떻게 기름방울이 눈동자에 정통으로 튀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와 이거 실명, 이거 실명 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우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도 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제가 너무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오해받을 정도로 이렇게 시력도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더 감정이 몰입됐나 봐요 그 뜨거운 기름방울이 눈동자에 턱 하고 튀면서 막막이 막 타버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그날 일단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데 안정을 취하는데 그날 밤 꿈에 그날 밤 꿈에 관세음보살림이 환하게 나타나셔서 관세음보살림이 환하게 나타나셔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보살림의 이 미간 있죠 눈썹 사이 미간을 백호라고 부릅니다 백호 이렇게 하얀 털이 나있다 해가지고 백호라고 부르거든요 미간 사이를 그래서 석굴암에 보면 석굴암 부처님이 이 미간에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박혀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림이 환하게 나타나셔서 이 눈썹 사이에 한가운데 백호에서 환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스님의 꿈에 싹 나타나시더래요 그리고 그 백호간명의 광명이 그 행자 눈에 이제 기름이 터가지고 이제 잠들어 있는 행자의 몸을 환하게 비춰주시더래요 관세음보살림의 광명이 그리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눈이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아니 이걸 이걸 딴 사람들이 말하면 이거 정말 믿기 힘들 거예요 그냥 저도 그 스님이 오랫동안 그 교도소를 다니면서 그냥 당신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시하면서 오로지 포교 전법만 해오시던 스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이니까 저도 아 이런 스님이 설마 거짓말 하시겠느냐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눈썹에 기름방울이 탁 하고 태워서 막 막먹이 타버렸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림의 환한 광명으로 나타나셔서 백호에서 광명을 뿜어내셔서 행자의 몸을 비춰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그냥 정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더래요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이것도 우리 BTN BTN 우리 불교 TV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지 딴 사람들은 이런 말 들어도 못 믿을 겁니다 정말 아 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신묘하구나 그런데 왜 내 눈은 안 고쳐주시나라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내가 전생에 지은 내가 전생에 눈과 관련된 전생에 지은 큰 업보가 있는데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나 보구나 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돌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연스님이 행자 때 경험한 이제 첫 번째 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가피가 있습니다 정연스님이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1980년대에 경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 울진에 있는 불령사라는 절에서 울진에 불령사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거든요 울진에 있는 불령사라는 절에서 한겨울에 이렇게 동한거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던 그때 경험하신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그때 1980년대에 울진 불령사에서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 나이가 30을 넘지 않았을 때였대요 그러니까 한참 젊을 때죠 20대 중후반 됐겠죠 채 30이 되지 않았을 때 한참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몸에 열이 오르고 몸에 이렇게 열이 오르더래요 그리고 온몸이 막 욱신욱신 아프더래요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어떤 몸에 좀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면 몸살인가 감기 몸살인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비구니스님께서도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가 않고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악화되더래요 몸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더 힘들더랍니다 그리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다른 스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막 이제 그런 스님들의 막 이렇게 잔소리에 밀려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병 몸에 병 났을 때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다가 더 큰 병을 만든다고 몸이 좀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밀검진을 받았겠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 검사를 하신 그 의사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스님 급성 간염입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태로 볼 것 같으면 지금 남은 기간이 두 달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거 완전 시안부죠 스님 지금 살아봤자 두 달 남았습니다 급성 간염입니다 지금 빨리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급성 간염 또 그때 뭐 1980년 되면 지금보다 의학 기술이 훨씬 더 좀 뒤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1980년 되면 거의 40년 전이죠 40년 전이네 와 40년 전이네 강산이 4번이 바뀌던 과거지 않습니까 의사선생님이 의사가 한 얘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마음이래 절에 와가지고 어찌나 마음이 심란한지 누구라도 마음이 막 흔들리겠죠 생각해 보세요 광호스님 안타깝지만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 제 마음도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두 달이야? 어떡하지? 두 달 두 달이도 못 벗고 자겠네 그래가지고 스님이 처음에는 마음에 막 이렇게 방황이 되다가 또 수행하시던 스님이니까 금방 마음에 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음에 다 다스리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죽더라도 수행하다가 죽자 죽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다 죽자 뭐 까짓 거 죽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되지 라는 그 한 생각이 딱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참 수행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하다 죽자 수행하다가 죽으면 까짓 거 다음 생에 또 살아몸 받아서 수행하면 되고 또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아미타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때 대중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절에서 절에서 오로지 이제 참선 참선하면서 화두를 참구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오로지 법당에서 하염없이 하염없이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하염없이 간절하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더라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을 하였더라 온몸에 살이 그냥 쭉쭉 빠져가지고 완전 가시나무처럼 변했대요 주변에 같이 있던 스님들이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스님은 이미 죽거나 말거나 죽을 때 죽더라도 오직 부처님께 기도하겠다 수행하다 죽겠다 여러분 제가 기도가피를 받은 수백 명의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다 분석하고 통계를 내봤지 않습니까 의외로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산다 죽는다 이거다 저거다 부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이런 모든 생각을 그냥 다 비워버리고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오직 염불하고 오직 기도할 때 그 텅빈 마음에서 정말 말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그 신비한 힘이 솟구친다는 것을 수많은 불제자의 가피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수집하고 살펴보면서 이 텅빈 마음 집착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불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스님께서도 어차피 두 달 후에 죽을 거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집착이 없었겠죠 어차피 죽는데 산다 죽는다 죽어도 까짓과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수행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오직 관세혼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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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한 달이 훌쩍 지났을 때 호련이 꿈속에서 행자 때 보았던 그 관세혼보살 림이 또 찬란하게 나타나시더랍니다 관세혼보살 림이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그 광명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모든 병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 두 번째 가피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오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이걸 체험한 그 비구니스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이와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관세혼보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관세혼보살 림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체험과 원력과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인지 그 거칠고 힘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숱한 난관 속에서도 그 거친 교도소를 다니면서 30년이 넘게 제소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피가 있습니다 이 스님께서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교도소를 다니면서 제소자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부처님 법회를 널리 이제 펼치게 되었는데 그때 뭐 교도소에 다녀면서 법회하고 뭐 사찰 행정도 보고 뭐 수행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몸에 굉장히 무리가 오셨나 봐요 굉장히 큰 무리가 오셨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이제 법회를 마치고 제소자들을 위한 법회를 마치고 그날 이렇게 이제 법회를 마치고 오시는 길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대요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고 딱 쓰러지셨는데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음구실로 이제 실러가게 됩니다 검사 결과 뇌경색 뇌경색이었던 거예요 아마 과로였겠죠 그러면서 그때 의사가 스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하염없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했겠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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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 다를까 꿈에서 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는 꿈을 꾸면서 그때 그때 굉장히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는데 그 힘들고 괴로웠던 그 상황을 그 병이 싹 사라지면서 무사하게 넘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자기가 이미 한 번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에 다시 내가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회고를 하시게 됩니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관세음보살님의 이 생생한 가피를 행자 때 기름방울이 왼쪽 눈에 튀겼던 그 행자 때 한 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30이 채 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울진 불령사에서 수행하고 있었을 때 급성 간염으로 두 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던 그 시절에 두 번째 가피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한참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의사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그 병이 싹 사라지게 된 그런 세 번째 가피를 체험하게 된 그런 비구니스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관세음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고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두가 내가 지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구나 내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바르게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역경과 난관을 만났을 때도 아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숙제와 빚이 있구나 내가 그 숙제와 빚을 갚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더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바른 마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또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이 소나무를 시청하면서 어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불보살림의 가피를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하신 그런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방송 보고 스님 말씀을 긴가민가 하면서도 한번 기도해볼까 하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심지어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상황들을 너무 기적같이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부처님 가피 보살님 가피는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 말씀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는 왜 그런 가피가 없을까요 스님 저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른 일들은 잘 풀렸는데 그 인간은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왜 저 사람은 저를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왜 저렇게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상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또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그런 시안부 인생 같았던 그런 인생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 병이 완전히 소멸해서 건강을 회복하셨던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냥 세상을 세상의 인연에 다해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중생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기도 체험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왜 나는 소나무에서 들었던 것 같은 그런 가피가 없는 걸까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리고 이 속에서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전생의 숙제와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적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업장을 빨리 소멸할 수 있지만 과거 전생에 쌓아놓은 숙제가 많고 지어놓은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갚아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더 오래 해야 갚을 수가 있는 것들이다 이것도 다 본인이 지은 중생이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인 것이다 라고 우리 부처님과 큰 선생님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린 그 비구니스님과 같은 정말 신비하고 생생한 가피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있건 없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증명하셨다시피 내가 이 순간 연부라고 기도하면 연부라고 기도한 만큼 반드시 공덕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이 심오한 가피의 세계는 중생의 업장의 아르마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를 그대가 수행한 것은 절대 헛것으로 허투로 사라지지 않는다 소원이 이루어졌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건 반드시 수행하고 연부랑 공덕은 반드시 반드시 남아있고 다만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풀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내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모든 그 업장들을 내가 지금 닦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보살림의 가피를 받은 수많은 불제자들이 있습니다 나만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지만 다만 지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선고를 하십시오 계속 선고 lid 이끌어 선고 형 위로 이끌어 이쁘 여유 이끌어 러시아 러시아 지아 이 제가 러시아 러시아 건 유 제한 제한 이쁘 자 스토리어 되어 예 땀 다